이번 주도 캠핑장에 왔습니다. 연휴가 있지 않은 이상 금토일에 옵니다. 이번 주 강풍 소식이 있었는데 취침 텐트에 방수포가 벗겨져 있네요. 얼른 내려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처참합니다. 쓰레기 바구니도 멀리 날아가 있고, 하지만 거실 텐트는 이상이 없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 세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장비의 도난 방지를 위해 텐트 곳곳에 저물쇠를 채워놨습니다. 취침 텐트와 연결되는 문을 열어줍니다. 바람을 막아줄 샤워 커튼도 달아줍니다. 하프 클립으로 잘 고정해줍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하단의 큰 돌과 자갈로 고정합니다. 허술해 보이지만 바람도 잘 막아주고, 나름 따뜻한 기침도 마련되었습니다. 강풍에 벗겨진 방수포도 걷어줍니다. 살펴보니 다이소에서 구입한 노프가 삭아서 끊어졌습니다. 기침도 간단히 세팅해줍니다. 설거지와 쓰레기통도 세팅해줍니다. 난로에 넣을 기름도 텐트 밖으로 빼줍니다. 대충 정리도 됐으니, 가져온 짐도 옮겨봅니다. 대충 정리가 끝났나 싶었는데, 기름을 채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낌없이 가득 넣어줍니다. 아낌없이 가득 넣어줍니다. 이제 곧 따뜻해질 겁니다. 이제 곧 따뜻해질 겁니다. 하지만 서큘레이터를 틀지 않으면 얼굴만 뜨겁다는 건 비밀입니다. 이제 취침 텐트 세팅입니다. 텐트에 있던 물과 물티슈가 완전 꽝꽝 얼어있어 녹여줍니다. 취침 텐트도 무동력 팬으로 공기순환을 해줍니다. 이불도 한번 정리해주고 장박동안 이불 옷도 한번 살펴봐줍니다. 무동력 팬이 돌기 시작합니다. 따뜻해졌다는 신호죠. 일산화탄소 경보기 확인도 필수입니다. 슬슬 어두워지니 이곳저곳에 설치된 램프를 켜줍니다. 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텐트 밖도 켜줍니다. 얘는 그냥 켜봅니다. 충전식 장비가 많은데 오늘은 충전이 필요한 날이네요. 매우 귀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비 담당이니 해야만 합니다. 입기 전에 집에서 챙겨온 먹을거리도 정리합니다. 이제 마무리 세팅 작업입니다. 저번주 남겨진 설거지와 물을 퍼가야 합니다. 여쯤 픽업 시간이 다가와 서둘러 돌아와 지체 없이 출발합니다. 김위정역으로 가는 길은 산을 넘어야 하는데 마일드한 와인딩 코스 같아 스포츠 모드로 가봅니다. 그간 수십번 왔다갔다 한 코스이지만 그래도 위험하지 않게 즐겨봅니다. A5 이겨서 빠르진 않지만 코너링이 매우 재밌는 녀석입니다. 오늘도 시간 맞춰 도착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춘천 이마트에 들러 저녁거리를 사왔습니다. 술안주 겸 막창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역시 캠핑은 알코올을 주입해야죠. 주중에 못본 티비를 보며 맛있게 먹어줍니다. 입가심으로 오징어도 준비해 봅니다. 다 먹었으니 잘 준비해 돌입합니다. 그럼 자겠습니다. 눈 떠보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꽤 많이 내립니다. 이 순간을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투명우르탄 창을 설치했는데 바로 오픈해줍니다. 스커트를 바깥쪽으로 말다가 중간에 안쪽으로 접어주면 비나 눈이 고이지 않고 흘러내립니다. 뿌듯합니다. 이 외에는 드론을 잘 안 띄우는데 이 장면은 놓칠 수 없어 바로 띄웁니다. 온통 눈받칩니다. 여친 녀석은 눈오리를 만들겠다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여기저기 실사 없이 만들어납니다. 여기저기 실사 없이 만들어납니다. 오늘은 파괴장입니다. 오늘은 파괴장입니다. 이제 후식 타임입니다. 계속 먹습니다. 몸동 때리다가 제 장난감을 꺼내봅니다. 운벗을 보고 이 녀석을 꺼내지 않으려야 안을 수 없었습니다. 여친 녀석은 춥다며 안에서 음악 감상 중입니다. 저녁은 간만에 큰 불멍을 때려봅니다. 일요일입니다. 지난 이틀간 놀았던 한적들의 정리를 시작합니다. 많이도 먹었네요. 쓰레기도 치워줍니다. 분리수거는 철저히 지구를 깨끗이 정리는 세팅의 역순 보이보이 접어봅니다. 다음 세팅 때 편하도록 잘 정리해 줍니다. 문단속도 철저히 문단속도 철저히 고양이가 들어가지 못하게 돌도 놔줍니다. 퀘다 안으로 드러낸 거에 아니 앞문을 열어줍니다. 그 안으로 드러낸 거에 아니 앞문을 열어줍니다. 그럼 이번 캠핑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겠습니다